강원도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11,563가구에게 47만원의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탄 쿠폰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6년의 연탄 가격과 가격이 인상된 현재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기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쿠폰은 11월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